안녕하세요. 대한노인의 성동구 지혜장 이민수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회원, 가족 모두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은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없는 세월이 돌아와 마스크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지혜 전 직원과 우리 경로당 회장님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 인사에 가림밭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으로 어떻게 되심든지 앞으로도 더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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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